하나, 둘, 셋, 예아! 화장실이 급해! 화장실 어딨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도대체 어딜 간 거야? 이 여자애가 지구상에 돌아다니면 정말 큰일 나는데! 어디 간 거냐고! 꼬마야, 너 혼자네. 엄마, 아빠는 불쌍하구나. 아저씨가 엄마, 아빠를 찾아줄 테니 따라오겠니? 아뇨, 됐어요. 아저씨가 돈이 급해서 미안하다. 너를 좀 납치해야겠구나. 이런 여자한테는 힘을 쓰고 싶진 않았는데. 헤헤헤헤헤! 엄마, 저 동생 가지고 싶어요. 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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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 아휴... 아니, 애가 왜 뜬금없이 동생 타령이야? 아니, 동생이 생기면 진짜 잘해줄 수 있다구요! 너 하나도 이렇게 힘든데, 안 돼. 제발요, 엄마! 프리즈! 너, 동생 생기면 네가 누릴 수 있는 건 다 동생한테 양보해야 돼. 아니, 그래도... 네, 귀여운 동생만 생길 수 있다면 기꺼이 전화 희생하겠어요. 제 동생은 제가 지킬 거라구요! 흠... 그럼 엄마, 아빠 관심이 동생한테만 가도 괜찮아? 그럼요. 이미 엄마, 아빠는 관심은 저한테 이미 없었는걸요. 엄마는 또 애를 낳을 자신이 없단다. 아휴... 어디서... 아이가 어디서 안 떨어지나? 음... 아휴... 퇴근하는 길은 정말 힘들다니까. 아이, 피곤해. 집에 가서 빨리 쉬고 싶다. 음... 음? 아니, 지금 시간이 몇인데... 여자아이가 혼자 있네? 어이, 꼬마야! 꼬마야? 부모님은 어딨니? 뭐지? 아... 나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집에 너만한 아들과 예쁜 아내가 있단다. 괜찮다면 우리 집에 갈래? 맛있는 저녁이 널 기다리고 있어. 음? 가자. 그래. 집에 가서 아저씨랑 같이 맛있는 거 먹자. 음... 뭐지? 여보! 다녀왔어! 음... 동생... 왔구나. 동생... 여보! 여보! 아휴... 무슨 일이 있어? 얘가 입이 대빨 나왔어. 완전 삐졌는데? 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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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아휴... 얘가 아침부터 저렇게 자꾸 아 동생 만들어달라고 난리잖아요. 동생? 여보... 난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아휴... 아휴... 누가 동생 만든대요? 응? 응... 아쉽구만... 주접이야... 응... 아 맞다! 아 나 동생 하니까 생각났네? 아 보여줄게 있어? 꼬마야! 쑥스러워하지 말고 빨리 들어와! 어? 밥 먹어야지! 응? 응... 오오오? 어... 얘는 누구예요? 아 내가 납치해왔어! 응? 아 그게 아니고 내가 퇴근길 이렇게 오고 있는데 늦은 밤에 혼자 앉아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엄마 아빠 어딨어? 물어보니까 말도 못하고 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것 같더라? 어? 그래서 내가 데리고 왔지 아이고... 아이고 그랬구나 잘했어요 아이고 꼬마야 그래서 넌 몇 살이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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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구나 다섯 살이라고? 아 리아보다 네 살 어리네? 응... 여기 아줌마 집에 있는 동안 잘 지내보자 응... 아까 나도 말을 걸어봤는데 말을 못하는 건지 말을 잘 안 하더라고 응... 아이 그래요? 어쨌든 지금은 시간이 많이 늦었으니까 내일 아침에 경찰에 신고해보고 부모님이 찾을 때까지 저희가 잠시 맡아도지 뭐 응... 그래 그래 리아야 동생 생기 싶다며 잘됐다 예쁜 여동생 같지 어? 어? 그러게 리아랑은 다르게 약간 얌전하고 예쁘네 응 어? 어? 동생이다 동생 잘 지내보자 바보 어? 말을 할 줄 아는구나 응 바보... 리아는 좋겠네 여동생도 생기고 자 여기가 너가 이제 지낼 곳이란다 그러면은 니아 오빠랑 친하게 지내 그래 안녕 내 이름은 김이야구 나의 년 9살 난 알고 오면 괜찮은 오빠니까 날 믿고 따라도 좋아 아 맞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게임기도 너한테 양보해줄 수 있는 난 아주 멋진 오빠야 이제부터 니 오빠니까 날 니아 오빵이라고 부르도록 알겠어 하네 야 일어나 학교 가야지 뭐야 야 김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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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공 가지고 놀다가 유리 참겠니? 예? 저는 그럴 적 없는데요? 킹치만 저거 니 공이잖아 저 진짜 아니에요 거짓말 치긴 아주 그냥 직원 딱대 오? 근육 박힌습 저거 다 청소해놓고 학교 갈 준비해 아이고 유리 아이고 아휴 조심 손님 고민 있으십니까? 산다는 게 이렇게 힘든 걸까요? 아무래도 오늘 맥주 한잔 하셔야겠는데요 손님 그래 오늘 맥주 먹고 죽는 거야 뻘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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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안심해라 아주 오렌지 주스로 생쇼를 하고 있네 생쇼를 하고 있어 아니 대답부터 뭐 하는 거야 학교 안 가 리아야? 엄마 동생 있잖아요 쟤 빨리 집에 보내면 안 돼요 부모님이 나타나야 보내지 그리고 아까부터 아니 며칠 전부터 통생 가지고 싶다면서 좀 더 잘 지내봐 엄마 쟤가 이상하단 말이에요 뭐가? 그냥 싫어요 빨리 보내보내보내보내보내보내 어떻게 보내 넌 쟤가 불쌍하지도 않니? 집을 잃어먹었는데 또 근육 파괴술 당하기 전에 빨리 학교 가 학교 다녀오고 계십니다 학교 다녀오고 계십니다 빼롱 이게 학교 다녀오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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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